자 이제 같이 볼까요? 학습계획에서 얘기했지만 사실 수업을 열심히 듣는 건 당연하고 문제를 풀어보는데 다 틀려도 괜찮아요 많이 맞았다 많이 틀렸다 이건 사실 중요하지 않고 집에서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복습하시면서 내가 왜 틀렸고 왜 맞았고 이걸 정확히 따져볼 수 있어야 돼요 배운 내용을만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출제하니까 수업 열심히 듣고 내가 공부했던 것들이 문제로 풀려지는 건지 확인을 해야죠 표준산업 분류해서 부동산업에 틀린 거 부동산업은 임대및 공급업과 관련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맞죠? 임대업과 그 다음에 개공 개발및 공급업 이렇게 분류되고 얘는 관리업과 나머지 기타 중개 자문 평가업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했었고 임대업에는 고민할 건 없어요 임대업 나오면 앞에 부동산은 뭐가 들어가든 상관없더라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건 상관없고 관련 서비스업에 우리가 관리업과 부동산 중개 자문 감정평가업으로 구분된다 맞죠? 관리업 나오면 주의해야죠 앞에 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르니까 관리업에는 주거용은 되고 비주거용도 되는데 기타 관리업은 안 된다 얘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4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금융업 투자업 건설업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다 맞는 거죠 두 번째 무형 측면에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럼 유형에 해당된다는 거죠 유형 나오면 뭐밖에 없어요 기술적 물리적 개념이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이렇게 나와야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공간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광업재단은 사실 준부동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준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얘는 법률에서 얘기하는 거죠 법률적 부동산으로 광해 부동산에 포함시키는 거고 정착물도 법률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요소나 자산 자본 생산제 소비제 상품은 경제적 개념인 거죠 법률이나 경제적은 형태가 없는 무형이고 그 다음에 형태가 있는 유형은 이거죠 위치 공간 자연 환경 기술적 물리적 개념밖에 없더라 그래서 기술적 물리적 개념을 찾아야 되고 3번에 소유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조비노비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 맞고 토지 소유권은 정당 권리에 인정되는 3차원 공간 3차원 공간 입체 공간이죠 상하에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중 지표 지하에까지 미친다 입체 공간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준 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취급하는 동산 등을 얘기한다 맞죠? 부동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광의 부동산에는 포함된다 이 얘기는 할 수 있죠 4번에 토지 건물 나왔어요 각각 복립된 부동산이지만 마치 하나의 결합된 상태로 다뤄질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지하권을 지중권이라고도 해요 지중권에는 지하수의 권리는 인정되나? 보니까 미체골광물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4번이 틀렸고 4번에 정착물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나 광의에 포함되는 거 토지정착물, 토지정착물, 준부동산 정착물이면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거죠 건물, 등기된 임모, 타인 토지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수목은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정착물의 주인이 있죠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한다? 독립정착물이라고 한다 맞고 임대인이 정착했대요 임대인이 부착했다 그러면 오랫동안 부착할 목적으로 붙인 거죠 그럼 얘는 정착물로 본다 정착물로 봐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맞고 정착물은 물리적으로 단단히 고정되어 있대요 단단히 오랫동안 유의 있게 붙일 목적이었다면 정착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경제적 측면에서도 합리적으로 인정된대요 그럼 맞는 거고 4번에 보니까 이런 지문 나왔어요 제거 시, 분리 시, 떼어냈을 때 이런 말 나왔어요 건물에 붙어져 있는 물건인데 제거했을 때 건물의 기능이나 효용에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데요 그러면 떼어냈더니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거죠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다 그럼 정착물이 아니다 동산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착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보죠 건물 정착물이 되려면 건물 정착물이 제거 시 손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켜야 이걸 정착물이라고 한다고 나와야 돼요 일으키지 않는 게 아니라 일으켜야 이렇게 떼어낼 때 문제를 일으켜야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걸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죠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 정착물,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이 토지와 다른 걸로 인정되는데요 이건 독립 정착물 그런데 하나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데요 이건 종속 정착물 그래서 토지 정착물을 독립 정착물과 종속 정착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틀린 건 4번이고 5번 토지의 분류 버전 오른 거 보니까 어떤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 포괄적 용어 나오면 부지라고 나와야죠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 비슷한 1단의 토지 나오면 획지라고 나와야 되고 용도 지역, 상호, 간의 전환이 되는데 후 후가 아니라 이건 전환 중에 있는 이라고 나와야죠 간이라고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후보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바꾸면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 간의 전환 중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예를 다른 말로 바꿀 수 있죠 용도 지역을 뭐라고 우리 학교에서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 고분하는 건 딱 세 가지 택지, 농지, 임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 용도 지역, 상호 간의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나와요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용도 지역은 이 세 가지밖에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4번에 하나의 지번이 부여됐대요 등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 등기단이다 이건 필지라고 나와야죠 5번에 보니까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데요 등기부는 없으나 활용실이기 많은 바닷가, 해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빈지, 그래서 5번이 맞네요 토지 분류는 우리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잘 해야 되고 6번 보죠 지상에 건물 정착물이 없고 공법상, 사법상 제한 이거 나오면 우리가 딱 신경을 써야 돼요 제한을 받지 않는이라고 나왔죠 사법은 맞는데 공법은 제한을 받는 상태라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땡큐하고 넘어가야죠 공법상 제한은 무조건 받는 상태야 돼요 사법상 제한만 없는 토지를 나지 공부상에 등록된 토지였는데 절토되어 어쩌고 어쩌고 되어서 수면 밑으로 잠겼대요 물 밑에 잠겼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무슨 토지? 포락지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는 소우지 원래 바탕소, 원래 토지 남의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속면을 가지 못한 토지를 맹지 대지에서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 이걸 공지 7번에 주택에 분류해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 미만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연세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암기 코드가 연세 가중 4433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안위한 거 이렇게 나와야 되고 여기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이렇게 구분해야 되겠네요 열림 나왔어요 4계층 이하 660초가 이렇게 나와야죠 660 이하니까 틀렸네요 4계층 이하는 맞고 다 가고 나왔으니까 3계층 660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4계층 이하 나왔으니까 틀렸고 660 이하는 맞지만 공동도 틀린 거죠 단독이라고 나와야 되고 다세대 나왔는데 얘 다세대는 4계층이야 660 이하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660 이하는 맞고 4계층 초과가 아니라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고 다중주택은 3계층 660 이하니까 660 이하 3계층 이하 맞고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맞네요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놓고 푸는 게 실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씩 머리로 떠올리면 오래 걸리니까 8번 자연적 특성 보죠 부동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지역 나오면 부동성이다 일단 일단 감정평가까지 공부했으면 이 암기 코드가 도움이 많이 돼요 외부 지역의 부인이 경합하다라 이렇게 외부 환경의 영향 외부 효과 지역 분석 지역화 국지화 이렇게 다 관련돼 있어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이건 외부 효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의 외부 효과를 외부 경제 부의 외부 효과를 외부 불경제라고 하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맞죠 지자체의 조세수입의 근거가 된다 움직이지 않아서 그 지자체 영역에 권역에 포함돼 있으니까 그 지자체의 세금을 내야 된다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키고 이 말은 감가상각이 일어나지 않고 이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뭐예요? 영속성이 대한 얘기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장기적 배려를 필요하게 한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오랫동안 그리고 장기적 배려는 비가혁성이라는 것도 하나 속해져 있다 임정활동을 필요로 하게 한다 현장에 가야 되니까 맞고 움직이지 않아서 소유권이라는 권리 가치로 인정되어서 거래활동이 일어난다 라고 나왔어요 물건을 주고받고 할 수 없어서 소유권으로만 이전될 수밖에 없다 거래할 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틀린 건 3번이 틀렸고 9번에 보니까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이건 지역마다 다르게 하며 이걸 한 단어로 뭐라 그래요? 아니 이런 현상을 지역적으로 특화되게 하며 이걸 지역화 다른 말로 국지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다 지역마다 다르게 하며 여러 가지 것들을 지역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성? 부동성 지역 나오면 사실 부동성이고 자 니은을 보니까 토지 공개념의 근거 공익을 공공의 복리를 우선한다죠 만들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근거죠 개념이죠 이건 만들 수 없어서 부중성이라고 나와야죠 정부가 만들 수 없다 보니까 개인 권리를 제한하거나 침해하면서 정책이나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거죠 투자 시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게 한다 임대료 수입과 가치 상승분을 동시에 얻을 수 있게 하는 건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 이렇게 나와야죠 가지고 있는 동안에 없어지지 않고 처분한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가 인정되어 가치 상승분 자본이득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였죠 중요한 건 조직과 표준화가 아니에요 조직과 표준화를 어렵게 한다가 중요한 거예요 비조직과 비표준화 무슨성? 개별성 특히 개별성은 정보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정보의 비공개성, 정보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개별성과 관련된 중요한 현상이죠 마지막 문제 보죠 학계론이 일단은만 같으면 얼마든지 알 수 있겠는데 틀린 거 부동성은 정부의 규제를 용이하게 한다 맞아요? 숨길 수가 없죠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움직이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규제가 용이하다, 부동성 맞죠? 두 번째 토지의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해요 이 연결이 틀렸어요 또 부중성 나오면 용도적 공급이 아닌 거죠 정확히 바꾸려면 부중성은 뭐가?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물리적 공급 여기에 용도적 공급이 나오려면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2번이 틀렸고 용도의 다양성과 부중성이 최유효이용의 근거를 제시한다 맞죠? 개별성은 일물일가 법칙을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배제시킨다 이렇게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맞죠? 오늘 문제는 여기까지인데 잠깐 우리가 기말고사에 제 실수가 좀 있었어요 기말고사 봤었죠? 좀 꼼꼼하게 잘 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멍충한 성질이 있어서 좀 덜렁대는 게 있나 봐요 틀린 거 한번 볼게요 잠깐만 정책로이지만 일단 보니까 이번에 단기적으로 임대료 규제 정책을 단기적으로 실시하면 효과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임대료 규제를 장기적으로 실시하면 장기적 실시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그랬죠 이 부작용은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줄죠? 싸게 받으라니까 공급자에게 손해인 거예요 공급은 자꾸 줄이려고 하는데 단기에는 공급이 비탄력적이니까 변할 수가 없었고 장기에 공급이 변할 수가 있게 됐어요 탄력적으로 변하니까 이때 공급이 줄어서 주택 부족이 심각해지죠 그러면서 부작용이 임대인은 돈을 못 버니까 임대주택에 투자를 안 하고 주거의 수준이 떨어질 거고 기존의 임차인은 이동을 안 하겠죠 물었던 사탕이 빠져나왔어요 뭔가 말할 때 튀어나와도 이해해 주세요 뭐 얘기하다 말았죠? 아 그래요 기존 임차인은 일단 임차가 됐는데 나가면 일단 집을 구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기존 임차인은 이동을 안 한다 이동을 저하시킨다 임대인은 임대주택을 운영해봤자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용도를 바꾸려고 할 거예요 주택이 너무 부족하니까 정부에서 받으라고는 이렇게 법정 임대료, 규제 임대료 임대료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거래 가격으로 음성적인 거래 가격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거죠 장기적으로 본다면 공급이 오히려 줄어서 많은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규제 임대료와 암거래 가격 얘가 사실 얘가 포인트였어요 제가 문제 내려고 했던 건 얘가 이중 가격이다 얘가 중요한 거예요 이중 가격은 규제 임대료로 들어가라고 나라에서 했는데 이걸로 못 들어가니까 뭐예요 음성적인 거래 가격, 암거래 가격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두 개의 가격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얘는 부작용이니까 언제 장기적으로 시행하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나왔어요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이 말은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되면서 공급이 늘어야 줄어요 줄죠 그래서 공급이 줄게 된다 그러면 초과 수요가 더 커져요 작아져요 초과 수요로 우리가 공급 부족이라고 그랬어요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더 커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복수정답 2번과 3번 둘 다 틀렸고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말고 알아가는데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미리 이건 고지를 했었던 건데 재산세는 지방세 맞아요? 지방세 세 가지 뭐예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취득단계 재산세는 보유단계죠 그러니까 취득단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단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 하나가 또 어디냐면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이 0이래요 0이라는 건 완전 비탄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비탄력 그런데 세금을 누가 부담할 거냐라는 얘기는 수요인지 공급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이죠 비탄력적이면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그런데 완전이니까 공급자가 모두 부담한다죠 그래서 재산세는 전부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에게 귀착된다 임대인이 모두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게 2번과 4번 두 개였던 거죠 다음에는 더 노력할게요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경제론이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처음에 1, 2월 달에 공부했을 때 경제론이 좀 어렵게 느껴졌다 그러면 1, 2월 달에 공부를 좀 더 예습을 하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이번에 경제론 들을 때 내가 완성시키겠다 이해를 하겠다 정확히 그러면 예습을 하고 오셔야 되고 처음 3월 달에 공부하신 분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1, 2월 달 수업을 듣고 경제론 수업을 듣고 오셔야 이해될 거예요 3, 4월 달은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제가 빨리빨리 속도를 낼 거니까 예습해 오셔서 경제론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